여기가 어디요? 병원이요. 안심하세요. 비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아래쪽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가요? 하필이면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. 그건 무슨 소리요? 선생님은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총관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. 뭐요? 이보시오. 이보시오. 의사양분. 자, 감정을 취하세요. 이번에는 다시 출연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받지 못합니다. 나 이렇게 오래 있을 수가 없어. 전화, 전화 좀 갖다 주시오. 이보세요. 여긴 지금 중환자실입니다. 전화는 없어요. 아니, 그보다도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나. 날 보고 성불부자가 된다고? 고자가 된다. 그런 말인가? 고자라니. 아니, 내가 고자라니.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고자라니. 내가, 내가 고자라니. 내가. 내가 고자라니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된다고. 말도 안 된다고. الح RM 해도 hilft, 하이GKE 하하하 뭐. 이제는